선물 응? 어? 뭐라고? 오븐이 Fury 도대체가 키조작은 어떻게 하는 거며? 키조작이 뭐야? 어려워. 키조작은 어떻게 잡는 건지 모르겠어. 스킬을 어떻게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어. 스킬? 스킬 누르면 나와. 아이고 나 잘못 눌렀다. 왔어? 응. 안 왔는데? 기다려달래. 다 왔네. 로봇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로의 지수. 멋쟁이. 밥. 어? 밥. 먹었다? 아니 밥. 아까 아침 먹은 거 다야. 아. 에? 뭐야. 여기서부터야? 어? 아닌데? 잠깐만. 타임. 어디로 가야 하냐면은. 여긴 내가 아이템 누른 거고. 잠깐만. 잠깐만. 생성이동 해야 돼. 프로메테아로아. 어떻게 해. 맵 눌러서. E 눌러. 그리고 메리디안 메트로플렉스로아. 2? 2? 아니. 그. X 눌러서 행성 간 이동을 해. 응. 아군이 메뉴로 확인 중이라네. 메뉴가 뭐야. 뭐하고 있어. 나와봐. 내가. 내가 할게. 민희도 이따가 2시간 정도 하고. 나. 운동할 때. 그거 하면 되겠다. 뭐. 밥. 밥. 맞아. 왜 내 돈 안 줘? 아아. 맞아. 줄게. 이 돈 때문에 먹는 인간. 돈 때문에 먹는 인간이야? 어. 아이 좀 확인할게. 아이? 어. 확인해. 어. 디럭스. 파이어 셀. 나 아이템 줄까? 네. 잠깐만. 네. 좋은 거 하나 줄게. 어. 불. 불속성이네. 잠깐만. 어. 진짜 좋은 거 하나 줄게. 레벨 몇이야?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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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버는 거지? 어? 글쎄. 글쎄. 어디 있어 연진이. 8인가? 나와봐 아이템을 줄게. 시작하거나. 끝내주는 거 줄게. 아이 왜 그래. 빨리 받아. 했어. 다시. 응? 어떻게 주지 이걸? 올려. 아 연진이. 맵. 꽉. 인벤토리가 꽉 찼어. 여기 다 팔아. 빨리 쓸데없는 거. 어. 발속. 나쁘지 않고. 대밀. 그렇고. 이거는 166. 어. 9발. 60. 40. 60. 60. 70. 발속. 이제 레벨 몇이라고? 9? 어. 8인 것 같아. 8? 어. 나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엔진에서 짬. 짬 처리해야겠다. 다 팔아. 그. 초록색 이런 거 다 팔아봐라. 알았어. 아니, 여기 팔아. 여기 상점에다가. 팔고 있어. 지금 느려서 그래. 좀만 기다려. 아니, 팔을 하니까 그걸 왜 다 버리고 있어? 색 아이템을 일단 했어. 아니, 여기 E 누르면 여기 다 팔 수 있는데. 가방 눌러서 E로 다 팔 수 있잖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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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왜 이렇게 작지? 가방 확대 못 하나? 할 수 있어. 잠깐만, 일단 이거 하고. 어, 이거 하고. 어, 이거까지 하나 줄게. 좋은 거. 아니다. 하나 더 줄게. 이거. 이곱. 한강도. 대선 공정. 뭘 안 뭐야. spikes ziemlich 앞뒀 더 лай. 러다가 말 안 해. 다 쓰면은 의미가 없어. 다 팔아버래. 이거 어차피 좋은 거 계속 나올 거거든? 어. 그래서 의미가 없어. 3.28 3.28 18 19화영 다 했어? 싱쿤? 아니 잠만. 어. 가자. 응. 따라와. Q 누르고 따라와. 차, 차 뽑아서 따라와. 여기서는 지금 쓸만한 무기가 없어요. 맞아 여기? 길? 뭐야 이거. 여기가 아닌가 보네. 잘못 왔네. 왜. 오우 쉣. 껴버렸어. 나 어떡해. 아아아아아아악. 어? 왜 저기다 뒀어. 왜 저기다 뒀어. 얘 맞아? 여기? 잠깐만. 내가 차가 터졌어. 터졌어. 이쪽이 아니네. 아니 반대로 가야되네. 아니 이거 아니. 반대로 가야되네. 이런 젠장. 내 거 차가 안 움직여. 뒤로 가. 후진. 새로 뽑아. 어디서 뽑아. 연진이 그 보통? 다시 가. 잠깐만. 길을 보면은 뒤로 가야돼. 오 쉣. 아악! 연진이었구나. 가자고. 우회전인가? 우회전에서, 돌아가야되네. 우회전에서 돌아가야되네. 우회전에서, 여기서 86. 이 modulation. 라이전으로 돌아다녀 와야돼 여긴가? 여기 맞아? 잠깐만 어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긴가? 어 막으면 어쩔건데 막으면 어쩔거야 여긴가? 여기 못들어가는데? 여기로 들어가야되나보다 아니 어떻게 들어가지? 잠깐만 뭐지? 여기 못들어가는데? 위로 올라가야돼 어? 떨어지면 안됐어 우리가 아아 아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로 여기로가서 돌아가야돼 따라와 그니까 떨어졌으면 안됐어 아니야 여기여기 돼 어? 잠깐만 아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건가? 여기 맞아 여기 여기로 이제 가면 되겠다 가자 자 다 저거 패면 돼 이제 걸어가야돼 여기서 아 아 그 제로 있는데까지 가면 되겠다 친구 아 여기 거기구나 몰래라 그때 나 죽였던 곳이잖아 미니가 아 맞아 아 어? 밤인가? 밤이네 화염 저항이네?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가자고 징쿨스 또 오랜만에 보도랜드 하니까 얼타네 가자고 징쿨스 아 진짜.. 잠깐.. 총알 좀요? 타밍 중이야? 어.. 어 왜 총알 안 나와? 총알 없는데? 아 내 로봇 어떻게 되는 거였지? 응? 스킬 어떻게 쓰는 거였지? 스킬 F G가 폭탄 오우! 어디있지? 흐읜 dating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남았는데? 어딨지? 여기 하나가? 위에 있나보다. 죽였지롱. 가자! 무시하고. 우리 여기서 제로랑 같이 싸워야 돼. 징쿤! 빨리 와. 잠깐만. 고장난 서비스로 보지야. 주인들은 진작에 도망쳤지. 눈들 파괴해. 뭐야 왜 죽었어. 뭐야? 일로 와봐. 어디? 가만있어. 가만있어. 하아... 아... 아. 아... 차단은 مت치지. 아... 하아... 뭐... 하아... 밖으로 공격받는다. 뭐... 그 뭐... ? 저 멀리서 샷건을 쓰면 어떡해? 샷건을 쓰면 어떡해? 응? 안 되겠어 왜? 왜 흥분했어? 왜 흥분했어 어어어어어어 와 멀리서 뭐야 이거 오우우우! 얘 왜케 안죽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죽었어? 얘기를 해야지 뒤에 있는 로봇이 다 밟았어 빨리 와 더럽게 안 죽네 이거 죽어 이 자식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부숴버리지 날라가버리라 이 말이야 콕스 아 연진이었구나 콕스 콕스 날려버리기 다 죽여놓은 거 자꾸 막 내가 연진이가 다 죽여놓은 거 내가 먹어? 어 가자고 콕스 총알이 여기 요런데 여기 안에 있는데? 응? 뭐야 이거 여기 총알 많아 아 이거 뭐야? 별로 안 좋은데? 어? 한방 좋은거 하나 먹었다 무기장신구 내가 먹어버렸지 이거 뭐야? 왜? 방울뱀? 방울뱀? 어디보자 어 발속 좋고 탄창 좋고 어 나쁘지 않은 나쁘지 나쁘지 않아 좋지도 않고 내 쉴드 바꿔야지 띄야야야야 술탄이 하나밖에 없네 난 술탄을 못써 왜 못쓰지? 나는? 근데? 술탄을 왜 끼고 있는거야? 어색 못쓰는데? 참 맞 내려갔어? 응 퀴바사 뭐야 아싸 무기스킨 먹었다 연진이거 없고 가자 뭐야 아 나 이면돌이 왜 또 꽉 찼어 연진아 이거 총 내가 먹게 응 그래 이거 별로 안 좋아 내가 내가 내 보아들과 멜리완스와 함께 안 돼 그리고 난 하이빙랜드 그 몰칸으로 내가 내 보아들과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지 저건 갔다가 와야 밀리원의 대표지 기업 인수에도 관여하고 있어 정말 영견 없는 놈이야 게다가 리스에게 집착해 소름끼치는 놈이야 이 업그레이드만 있으면 밀리원의 실드를 살 수 있어 그 안 좋아 이게 뭐야? 이거 총알 그 총인데 다 쓰면은 그렇게 포탑 설치하는 거야 내가 총알 많이 빠져갖고 난 이런 거 이거 안 써 이거 이게 최악이었네 응 별로 좋진 않아 이거 말고 리스야 따라와 응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 설명해 주겠어 물론 난 필요 없지 멜림은 AI야 놈들의 모든 비밀이 저장되어 있지 영양감 한 점의 목표물이야 나도 소식적에 기업 AI를 수없이 처치해 봤지 놈들을 협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충 교행은 그래 날씨 온 우주기지에서 만나자고 사정은 시작됐어 어디야 여기 음 아 쭉 가서 여기다 가자고 이번 인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아틀라스와 멜리와는 기업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 나가고 있거든 리스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우린 화목한 대가적으로 거듭하게 될 거야 하찮은 놈 널 상대하는 시간조차 아깝군 볼트언트 하지만 기가마인드를 건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 내 시계와 급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은 거야 흠 일로 갔어? 내렸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로보트 타서 깨뿗으면 되는 거야? 들어가 갖고 이거 했어 어? 아 인벤토리 어딨어? 가고 있지 빨리 와! 이제 진쿤이 나온단 말이야 진쿤이 왜 뒷쯤 지고 와 오 공중 잡아 빨리 안 맞죠? 안 맞죠? 저리 가져버려 오 쉣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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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가 뇌을 손에 들고 있다니 대박인걸? 오! 오! 서부초상황 안먹어? 내가 먹는다? 뭔데? 인벤턴이 이 내가 먹었다 이거 뭐냐면은 방장식이야 아 그래? 정말로 내 기가마인드의 뇌를 뽑아내버렸군 생각보다 호부가 상당하네요 알겠어 아버지께서는 내 승계 서열이 12위라고 말씀하셨었지 그래서 난 빠르게 가계도를 정리하고 승계 서열 1위로 올라섰어 다음에 날 방해할때는 이 사실 꼭 상기하도록 해 왜 갔어? 맵 누르고 여기 뭐야 여길 와 어디? 이 누르고 메리디안 메트로플렉스로 와 메리디안 메리디안 이 누르면 이동할 수 있어 그래 가져왔어 이? 나 이? 이 꾹 영어 이 꾹 뭘 누르고? 맵 누르고 메리디안 익스플레스 맵 누르고 메리디안 익스플레스 꾹 누르면 돼 왜 아이디가 안 쓰지 갑자기 잠깐만 저 약속은 믿어도 될 킬러 릴스에게 정보를 넘겨줘 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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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스 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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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징크 이리와 아이 다 팔아 다 팔아 쓸모 없는거 다 팔아 완벽하군. 볼트허터, 땡초리로 올라와. 잘했어. 그렇게 해. 리스, 공식 끝. 그래. 그러니까 한 기업이 더 크고 끝내주는 기업의 밟히는 광경을 봤잖아.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콧수염 난 로저의 패거리와 함께 하겠어라고? 그건 아니지. 나랑 같이 여기서 일하자, 광팬. 볼트 전체에 퍼진 불만은 점점 멋진 경치에 녹아들고 있다고. 그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말이야. 특히 네가 죽을 때는 계속해 보겠다는 거야? 더 좋은 동맹군을 찾는 건 어때? 그냥 제안이야. 나중에 보자고. 왜 안 움직여져? 에지야, 메뉴에서 나와! 메뉴에서 나와! 뱁 NEWS 천천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가? 천천히 가고 있어. 케이스 아이템 선정 중이잖아. 아이템 선정이야? 뭐야. 왜 심술이 났어? 난 막지 말라 한 말이야 어떻게 왔어?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예 따라왔어 뭘 물 밟혔어 너 정말 무시무시하구만 유진의 목적이 메리완이 우리 소원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 나한테는 없으면 어디 있겠으면 안해? 신이 봐 재미들 보고 싶으면 빨리 오는게 좋을거야 기업에 들리는 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마야라면 우리가 벌칙할때까지 가킬수 마야는 강력한 라이렌이랄 우리와 합류하도록 벌칙하는 것 같겠다 사이렌이 같이 한다면 도움이 될 거나 릴스 너도 있고 나를 요즘 으리워 태렉 설정에 런 꽃이 중국어 작성 accident 넌 태렉을 바라보고 있어 가따 아테나트로 상들을 설정에 벌칙하자 자 우주 밖에 봐봐 나 떨어졌어 과연 진쿠니가 따라올 수 있을까 으잇 어 뭐지 헉 잠깐만 지하로 어떻게 가지 거머리를 팔고 있구나 거머리는 별로야 이거 뭐야 어? 뭐 하나 해야겠어 뭘 아직 레벨이 안되는군 나 112밖에 없네 뭘 나도 헤드 머리 살래 머리 못싸 왜 몸 없어 이거 그거 보라색 수정구를 그러네 응 그 부숴야 돼 넌 릴리스를 위해 계속 놈들을 처리해 아 누군다를 태양들이다 뭐 언제든지 올라오라고 응 날씨 2 1 2 2 2 2 3 4 3 정의 1 랩업했다. 랩업했어? 나 랩업 10자리 아이템을 해야겠어. 응. 껴. 여기에 내 제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뭐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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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달아? 아이씨? 진코나! 왜 혼자 도망갔어 또. 진코나! 얘 왜 이렇게 안 달아? 나의 도움을. 난 강력하다고. 내가 죽인 거야. iale퍼 오 오랫. 이 자식이? 아씨! 허! 허! 아 통화를 안 찍었는데... 뭐야? 응 네, 그런 소식이 됐나? 바로 난 실력을 보여주지 그럴 줄 알았어. 따라와! 제자를 찾아야 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고요. 조각은 이리디안 보관소에 봉인되어 있어. 소수들은 조각을 선물로 생각하고 그 주변에 쏘는 애써. 물론 선물이 맞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똥파리들이 꼬여서 문제야. 난 이곳을 지키기 위해 판도라에서 돌아왔어. 멜리완이 우리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모두 순정이었지 왜 안와? 빨리 와 아들아 아들아스는 이제 멜리완 소유이므로 난 침입을 금지한대 으응 저 놈이 프라우라 아주 성가신을 놈은 아직 도관소에 들어가지 못했지 마음을 놓았습니다 앗 불렀어 싸워라 I killed these times I killed Mario I killed Mario I killed Mario 오우 와 나 죽어 뭐야 이거 아 다운 진쿠나 나 손 떼줘야돼 와서 나 2 눌러 나한테 와서 진쿠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딨어 진쿠 док 다 죽었어? 왜 그런 데서 죽어? 이게 모두 다 진쿠나 때문이지 아 나 참 내가 인벤토리 가기도 전에 죽어버리세요 마야 저 터진다 왜 이렇게 세 애들 아무래도 안되겠어 영웅 등장 뭐 사람들이 나중인데 놀이 히히힛 오우! 뭐야 이거 씨 오우! 뭐가 이렇게 많아? 나 혼자 했을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아 총알이 없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음 맛. 은? 으아아아악! 아하하. 으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악! 다 죽여버렸지? 콕스! 콕스! 죽어 죽어 공중분해 이제 어때? 다 죽여버려졌어 이봐 수도생들 잘 되네 내가 너희에게 겁주는 것을 좋아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네 형이 날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야 형은 사령관이거든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 엄청난 열등감이 있지 형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사원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어 알아듣겠어? 어후 안전해지면 평화의 종을 울려서 수도생들이 우리를 통과시키게 해 응? 뒤로 가야되어? 빨리 문좀 열어줄래요? 아유 종을 울려야 되는구나 땡 땡 가자 징쿤스 땡 뭐 있는데? 뭐가 있어 뭐 아이템들을 다 먹고 줘야지 봐봐 아직 도서관을 지키고 있어? 나야! 그래! 당연히 도서관에 있지 네가 있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아직 여기에 있어 징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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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갈뻔했네 그러면 아바가 살아남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 수도 징쿤스 아테나스의 수도생들은 틀어라 나는 흐흐흫 나는 크라우트 대장단 당장 몰트열수 수각을 내놓으라 나처럼 천국의 소리를 통과해 평화로운 행성을 날려버리겠다 난 이 매사의 방식이 참 맘에 되니까 아멘 응? 응? 만족스럽군 잠깐만 잠깐만 연진아 잠깐만 그래 우리가 지금 어디로 어디서 왔지? 아 가는 길이 가는 중이구나 우리 여기 저기 들려야 돼 어디를? 알이 별로 없다 신공 때 네가 있었더라면 놈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적을 울려 보관소에 들어가려면 이리줍이 조금 필요해 그래야 아침에 사이렌 능력을 규복시킬 수 있거든 독을 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재미있을 것 같아 좋아 묘지에 이리듐이 있어 왠지 아바가 거기 있을 것 같아 가자고 징쿠스 어디 있어? 나도 안에 들어간 적은 없어 이리디언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고대 사이렌 기술이라는 책에 관련내용이 적혀있거든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올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지? 어 가고 있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진짜 막 가고 있네 어 여기 맞다 나 열심히 파밍해서 아까 전에 분홍색 돈 있잖아 어 그거 주웠어 그래? 여기여서 큐 눌러 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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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건 내 전문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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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만.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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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내놓으라 이거야 뭐라고? 아이템이 별로야 왜왜 나 아이템 좋은데 나 전설무기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왠지나 여기서 레치 여왕 잡아서 그 금음 금음화를 먹어야해 어? 금방 죽어버리네 오우 뭐야 이거 벌떼 뭐야 이거 벌떼? 응? 응? 어 202짜리 뭐야 금음화인가 뭐 있어야 되는데 레벨 레벨 13 세끼리 데미 17 24발 발속 오만한 듀쿠 리겜 리겜 따야되나 이거? 잠깐만 우리가 저걸 어디서 했지 어 잠깐만 연지나 이거 한번 더 해야 돼 왜? 이거 한번 더 해야 돼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이템이 안 나왔어 나왔어 아유 금음화가 안 나왔어 독 쏘는 거 그 있어야 돼 연지 나왔어? 니가 나 쫓아낸 거 아니야? 아냐 아냐 이제 그거 뭐야 다시 내가 초대할게 내가 쓰는 거 독 독 그거 있잖아 독 찌리찌리 쏘는 거 있잖아 받아봐 받아봐 그 아까 그 퀸 있잖아 그 퀸 그 애를 잡아서 그 문그와 그거 넣어야 돼 그게 엄청 세 잠깐만 어 잠깐 타임 일로 와봐 다 무시하고 와 다 무시하고 와 뛰어서 여기서 아이템 좀 두 개가 안 나왔거든 다 무시하고 와 나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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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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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쏜 거구나 아까 내가 죽은 게 공중에 있는 요 친구가 나 같아? 나 같아? 연진이도 아까 연진이 나 같아 먹었지 이거 이거 좋은 건가? 어 이거 뭐야? 핑크 색깔? 충런대 퓨마 이거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연진이 연진이 안 써? 어? 안 쓸 거면 내가 써야지 아 있어 좋은 거 어? 나 같아 꼈어? 나 같아가 뭐야? 다 무시하고 와 징쿤이 어? 무시가 되나? 어우 무시가 안 되나? 어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자 앞에 뚫자 앞에 걔네 또 잡아야 돼 뒤에는 무시하고 앞에 뚫자 아 알 포기 안 돼 얘 왜 안와? 아바야? 아까 여기 있잖아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까 어디였지? 그거? 퀸? 퀸 나오는 데가? 여긴데? 퀸이 아까 여기서 나왔는데? 퀸 어 아까 여기서 퀸 나왔는데 얘들아 한번 잡아보자 아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이 자식은 여길 올라가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문구화가 나오는데 이거 미션을 완료해야지 나오나 보다 아이고 뭔데 문구화라고 독 쏘는 거 있어 엄청 세 왠지 수류탄 그거 쓸 수 있어 지금? 나 레벨 13이다 아 아니야 레벨 나 13이라서 쓸 수가 있나 이거? 아 귀 아파 액션 스키 이거 뭔 술탄이야? 뭐야 이거? 홀리 쉣 나는 술탄이 필요가 없나봐 내가 술탄이 필요한 캐릭터야 레벨 17 몇이야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1. 공룡 아바는 상선에서 발견된 밀항자였어 우리가 만난 건 아바가 내 책을 훔치려 했었기 때문이었지 난 아바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는 내신, 내 진정사였어 책도 챙겼으니 곧 그쪽으로 갈게 하라만 마무리하고 죽어라! 기여맨이 일하자 죽어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고대의 비법이지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어 여기 보라색 있지 연진아 이런거 일로와봐 여기 보라색 이런거 있지 이런거 쫙 부셔버리면은 보라색 이거 왜 안 부서지니? 어 이게 왜 뚫어버리지? 총중하게 얘기해봐 너희의 신척관을 모조리 진발리 전에 행복해라 유론 간단하다 우리 너희보다 우원하기 때문이다 아니 음 음 방금 봤어 다음 설명을 해minister. 글이치 1치 연락 적어도 제로 맥에 빨간 점 찍히거든? 맥에 빨간 점? 그냥 어? 어? 20 데미지 어... 불데미지 제비에 효과적 아 뭐야 누가 쐈어 26 28 발속 발속 좋고 데미지 좋고 28 172 이거 써야겠다 35 20 32 45 4 30 36 혼나 técnica 이 5 4 역시 스타일리쉬한 민킹 불타 죽어버려 뭐야 허 아유 자아 아오 아오 다 죽였나 어디있어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가야되지 아 우리 일로 가야되는구나 가자고 징구 뭐야 청아에 주시면서 가야되 어? 다 청아에 주시면서 가야되 청아에 주시면서 가야되 곰 막 떨어져있어 여기 나 이렇게 총알을 많이 먹었지 헤드 헤드광 어 이거 다음에 써야되는데 징구니 이거 에너지 충전 또 하겠지 바로 앞인데 좀 기다렸다가자 그러면 기다려 기다려 하하 연진이 내 방송 안보는구나 기다리라고 여기서 내가 이거 여기 총알 채울 수 있다 여기 연진아 연진아 아구 지금 배우는 단곈데 혼자 막 그렇게 해보면 어떡해 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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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아래에서 그거 해 연진아 연진아 운 보스 잡기를 말이지 엇 Rice 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 Bismillah 아리 등 때리면 돼? 먹지도 못했는데 시작하는건 뭔 경우야 왜 나 때려 어 잠깐만 짐쿤? 오우 등 때려야 돼 등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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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짐쿤스 어딨어 으 아이템 내가 다 먹었지 롱 으 내가 다 잡은거잖아 지금 흠 흐흠 근데 내가 다 먹었어 어? 퓨마 나 낄 수 있네? 233 어? 효과가... 효과가 있어! 어? 마스코! 행성 전체에 페이지락을 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당장 걸쳐구만! 어? 이 힘도 적응할 마라고! 좋아! 열쇠 조각을 찾으러 가자고! 볼판타워! 진쿤스! 여기 아이템이 있어! 진쿤스! 늦게 오면 내가 다 먹어! 어? 뭐야? 어? 레전드! 뭐야? 왜 안 먹어져? 힘든 소리가... 내가 뭐... 진쿤스! 내가 망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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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볼트가 사이브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나이스! 여자 아이들 여기 또 있어! 다 여기... 뭐야? 밥 먹었어? 어? 여기 불총... 어? 다 먹었어? 진짜 이거 좋다 이거 이거... 녹아내린 포악한 메슬로... 이거... 이거 좋고... 어... 어... 이거는... 나쁘지 않은... 그냥 그래? 이거는... 음... 음... 착용 좀 해야겠어... 어? 착용 좀 해야겠어... 릴리스보다 먼저 당신에게 말을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아바를 대자로 드린 진쿤 이유는... 아바가 언젠가 사이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아바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우주에서 보자고... 볼턴토... 진쿤아...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갔다가... 음구아... 를 먹어야 돼... 일단은... 생추어리오로 가자... 일단... 먹고 팔아야겠다... 나는 이거... 문구아도 먹고... 그... 던지... 연진이... 수류탄이 왜 중요한 거야... 근데 연진이한테? 몰라... 그런 캐릭터래... 어? 잠깐만... 여기 뭐 있나? 어... 나 머리 바꿀 수 있다... 어... 근데 이게 더 멋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멋진지 얘기해...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왜 없어? 내가 스킨 내가 다 먹었으니까... 진쿤... 야... 난 못 피워주는 것도 아니고... 어? 도와주질 않아... 아이템도 자기가 다 먹고... 어차피 다른 캐릭터도 다 키우면서... 아이템 먹고 싶어? 너 어디 혼자 해... 아이템... 아이템 먹고 싶어? 이미... 이미...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이미 나의 상처를 입었어? 응... 내가 아이템은... 그 뭐야... 키우고 있는 캐릭터에서 아이템 줄게...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시작에 불과해... 당신은 릴리스에게 돌아가도록 해... 릴리스와 마야가 서로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거야... 뭐... 사회생활의 일환이겠지... 하지만... 난 무균실과 수술 장비만 있으면 충분해... 무슨 말이란... 제자가 사이렌이란지...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릴리스... 하지만 아바는 언젠가 사이렌이 될 거야...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뭐 버렸어 연진아? 이거 왜 버렸어 거머리? 정말 진짜로... 안 써... 팔지 그러면... 팔지 그러면... 그래? 응... 이제 그러면은... 내가... 연진아한테 아이템 줄게... 우리 이거 깼지 지금... 깼지? 내가 연진아한테 아이템을 좀 줄게... 이제 레벨 몇이야? 12... 12? 응... 근데 지금 받아도 소용이 없어... 왜? 받아봐... 낄 수 있는 걸 받아냈지... 어... 연진이한테 맞는 거 줄 거야... 그래서 레벨 물어본 거야... 빨리 와... 고향으로 돌아갈 로봇 디스... 로봇 비스트 마스터... 고향으로 누락을... 로봇 비스트 마스터... 진쿤이 어디있지? 창고가 어디있지? 창고... 여지 돈 얼마 있어? 이건가? 아 창고 저기있다... 어 창고가 돼지모양인가? 돼지모양? 어? 뭐지? 어디있는거야? 아 여기있는거다... 창고... 12? 13... 13... 연진이... 나한테 좋은게... 레벨 13짜리를 내가 줄게... 왔어 나한테? 응... 그거랑... 내가 아직 안팔았지... 13... 여기있다... 하 이거 줘야되나? 연진이가... 주지마... 어? 주지마아아아아아아아 왜왜... 나도 13짜리 아이템 많아... 하지만 이걸 본다면은... 어떤... 볼까... 잠깐만... 이게 왜이래? 어떤... 반응을 볼지... 정말 궁금하구만... 엄청난 아이템을 줄거거든... 아니... 아... 이거 내가 준다... 진쿤 일로와봐... 아이템 창... 많이 빌려놨어? 많이 비워놨어? 아니... 안 비워놓으면 어떡해... 엄청난거 줄건데... 안 비워놨어... 아... 나... 백팩이 가득팠어... 아... 파르라니까... 왜 말을 안들어어... 아... 필요한거야... 다... 필요없어어... 어... 팔면 돈되는데... 왜... 그걸 안팔고 있어... 어... 안팔아... 그냥... 나... 또 봐... 쯧... 준비됐어? 깜짝 놀라 준비가 돼야될텐데... 엥? 엥? 왜앵이야... 쯧... 오옹... 어? 연준이 아이템 더 못받네... 여기까지야... 아니야... 아이템 이거... 장난 아닌건데... 이거... 그럼 쉴드를 빼고 딴거 줘봐... 어? 쉴드 말고... 쉴드? 아니... 다 갖다 버리라니까... 그거를... 말을 안들었냐... 뭐야 이거... 뭐야... 말을 안들어어... 안되겠다... 이제... 나랑 PK를 떠야지... 정신차리겠어? 아니... 내가 좋은 아이템이 많아서 그래...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이템 보관해... 여기... 여기 있다가... 언제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템 보관해... 여기? 어... 여기다 E 눌러...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응... 사용 불가야... 불가야? 응... 다 갖다 버려... 그럼 내가 먹을테니까... 빨리... 쓸모없는거 다 갖다 버려... 전설 아니잖아... 알았어... 정말 좋은거 있는데... 어디 볼까? 어우... 쌉쓰레기... 바로 버리세요? 그래? 예... 어디보자... 스프링펄사... 어우... 구데기... 어우... 쉴드 쌉구데기... 얜 또 뭐야... 어우... 저장쓰레다... 개구데기... 뭐야... 똥 냄새 나는 아이템이야... 뭐야 이건? 개틀린 카빈? 아니 이거 진작에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팔고 버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뭔지 모르니까... 상점에다가 E 누르고 다 팔아버려... 가방 누른 다음에... 다시 해봐... 이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마 이 말이야... 어때... 레전드... 오... 잠깐만... 내가 얻으려고 한 게 이거야... 도끼졸의 문구와... 뭐 깜짝 놀란다 진짜... 정신찍아... 해봤는데... 정신찍아... 공성시지... 놀아... They'll try... 마다... 칠거리... 응? 다왔어? 더 줄 거야 그 다음에... 더 줄 거야 그 다음에... 왠지니가 아이템 먹고 싶다니까... 내가 지려버리는 걸 줄 수밖에 없지. 이 정도면은 될 거야. 됐어? 아이템 다... 껴! 실드 받은 거 맞잖아? 어? 실드 안 받은 거 같은데? 실드 안 받았어? 응. 완전 귀신이야. 어디 보자. 받아, 빨리. 완전 연진 거 맞아? 귀신이구나. 완전 귀신이야. 왜? 몰래 안 주려고 했던 걸 캐치해버리던. 왜 안 받았지? 왜 안 받았지? 됐어. 기다려봐. 불편한 상황을 활용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어. 앱을 개발하는 거야. 앱을 만들어서 용도를 파악하기만 하면 돼. 흠. 아니, 단, 안 받았지? 리스트 쿠션 하스? 네. 문구아 깜짝 놀란다 진짜 너 좋은 척만 있었으면 우리아는 엄청나게 죽일 수 있었을텐데 로봇비스트 메스테 로봇비스트 고향으로 시간이 이렇게 됐네? 못해 더? 아니 연진이 이제 엄청 강해졌을 거야 강해진 것만 확인하고 가겠어 그래 레벨 13 되면 문구하고 있지 그게 어? 고구매 그게 엄청 쎄 아 맞다 일로와봐 탄이 좀 부족하지 싸울때마다 문신이 어떻게 된거야? 어.. 여기있다 상점 알았어 아마 난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할거야 여기있지 여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응 여기 E 눌러서 용량 확장하는거야 짐승 용량으로 우와 가방도 확장할 수 있고 총알 샷건 처음엔 천원일거야 그 다음에 삼천원 이렇게 될거야 나는 일단 샷건이랑 SMG 그 다음에 연진이 같은 경우에는 어설트라이프까지 해줘야될걸? 문구화가 어설트라이프니까 일단은 가방 용량도 하나 올려주고 수류탄도 연진이 하나 더 할 수 용량 늘릴 수 있고 일단은 내가 샷건을 많이 쓰니까 일단 샷건을 좀 해야겠다 한번 더 해야겠다 그런 다음에 샷건을 많이 죽일 수 있겠어 했어? 다 했어? 스나이퍼 빼고 스나이퍼 안해도 되고 어차피 잘 안써 아 나 권총 아 권총 충분하다 이 정도면 메뉴에서 나와 아 잠깐만 아 근데 안 되겠다 연진이는 저기 메리디안 익스플로서 내려가서 저 터져야겠어 어려워 죽겠어 이거 어려워 죽겠어? 응 아무래도 안되면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아 이리로 와봐 실력 한번 보자고 받아 이리로 와봐 나한테 V 한번 눌러봐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너가 못봤는거야 영진이는 죽어서 아직도 모르는거다 싸울 때쯤이면 풀리겠다 이제 싸울 때쯤이면 풀리죠 아에헤헤헤헤 오헉 오헉 오우 오우 오헉 야 왜 이렇게 안죽어? 무기인데 그렇게? 어? 나 이거? 무기가 아직 없어 연진이 있어 뭔 소리라는 거야 안 쏠렸는데 나? 내가 내가 줬잖아 아니 이건데? 2번 연진이 샷건인데? 내가 쏜 게? 웃기야 어? 어디로 가야 돼? 7번 바라스사대에서 아 저기로 가야 되네? 바다지지 못할까? 어? 아 왜? 한번 보자고? 자신 있나봐? 야! 끝났어 연진아 미련 버려 가자고 따라와 아 웃겨 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서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여긴가? 잠깐만 어디지? 어디 갔어? 따라와 따라와 여기 여기다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니네? 여기 좌회전이다 어 뭐야 여기다 어 여기 못가네 얼음 아 2 2 2 2 2 2 3 2 2 쉴드가 좋은 게 안 뚫렸나? 12 10대 끼는 거 이거 끼죠 수용이 형 159 수용이 형 몇이야? 아이고 별로네 가자고 왜 가야 돼? 여기 좋은 게 있는데 뭐? 도착했군 내 함선은 저기 있어 최첨단 아틀라스 은신 기능을 갖추고 있지 이쪽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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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통해 에는 그 다음에 노래밍 난 뭐 그게 그 아르침 eh 아 그리고 제론도 데려와도 돼. 녀석도 관심있어 할꺼야. 눈에 크레디 들어가기 전까지 아틀라스를 멜리안이 넘기는 일은 없을꺼야. 새로운 계획이 있어. 우린 보안 프로토톨로 멜리안이 셔틀을 훔칠꺼야. 자, 이걸 가져가. 어? 바이퍼 드라이브는 아틀라스의 최첨단 원체 파킹 장치. 이걸 사용하면 멜리안이 셔틀을 훔칠 수 있어. 아 맞아 여기? 근데 저 수염은 승인을 받은거야? 집중해. 멜리안이 셔틀을 찾아서 바이퍼 드라이브만 넣으면 나머지를 내가 알아서 할게. 좋아. 바이퍼 드라이브를 테스트할 시간이 왔어. 저 콘솔에 보자. 오케이. 열었어. 하하. 리스가 나가신다. 하이파이브. 아무도 없어? 알았어. 알았다. 소행상에 도착하면 알려줘. 이거 명중이 왜 이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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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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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 그러면 혼자 할 거면. 왜? 그치? 맨날 나 템포 빠르다니까. 장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이라고. 잠깐만이라도 그러고 같이. 하하. 하하. 하고 가버리잖아. 멋있구만 흥련대 퓨마 이거 좋으려나 재분배기 훈련된 랩터 이거는 팔아야겠다 그 다음에 단우한 술라가 또 별로고 발속 26에 28 나쁘지 않은데 36에 24발 발속 좋고 속성이 없다 재분배기 이것도 별로 다 팔자 다 팔아버려 됐다 가자고 자 이제 그만 나와봐 흠 흠 흠 흠 흠 저건 카타가와의 요트 자나라호야 놈이 파티를 가장해 형제와 자매를 저 요트에 태운 후 살해했다는 소문이 있어 덕분에 멜리완 인사병 부서를 맡게 된거지 음 그건 그렇고 저중력을 조심해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래요 하 흠 나 나 나 나 나 Mainly 안 쎈데 데미지 샷건? 가까이 쏴야지 샷건이잖아 멀리서 쏘니까 당연히 해야지 들러붙어갖고 쏴야 되는데 총 쎈 거야 이거 으아아아아아악 연지 못온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못올 줄 알았지 어? 밑에 뭐있는데 연지야? 빨리 쏴 죽여 빨리 그래. 히힣 전방에 경비가 있는 것 같아. 자, 가서 놈을 처리해. 난 지원구를 부르지 못하게 박을 테니. 어우! 지클레 하나! 와아아아아아아아! 잘못 온 것 같아! 진구나! 나 살려줘! 탈아 살아났고요?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이야. 금은화 빨리 끌 수 있겠구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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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템 장착 좀 해야겠어 음 해봐 콕스 와 신기하다 왜 안 때려 왜 왜 치명타다 왜 벌써 시작해버렸어 아니 그냥 그거 뭐야 저기 왔는데 어떡해 그거 좀 가까이 쏴야 된다 너무 멀면 안 맞아 그래 너무 멀면 안 맞아 너무 멀면 안 맞아 너무 멀면 안 맞아 너무 멀면 안 맞아 진쿤스 어때 아이템 아직 안 맞아 한 마리도 안 찍어봤고 어 우측 상대에 보면 맵의 빨점이 적이야 적 찾아가서 죽이냐 알아 알아 어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 너무 많은데 이거 잘 안 따는 애들 잘 안 따는 애들 있거든 뭐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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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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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야? 이제 뭐 왔는데?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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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장선 시간 100 아씨 뭐야 이거 홀리쉣 와우 애 죽여봐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나 죽었어 밤이다 연주야 1번 무기 세졌어 지금 이거 1번 무기 지금 세졌다 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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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진이구나 뭐야 이거 딱총 세졌어 딱총 이거 불 불 딱총 되면 세진 거고 얼음 딱총 되면 약해진 거거든 지금 불 모드라서 엄청 세 하나 남았는데 여깄다 저거 녀석이 엘리베이터를 잠겼어 응 보자 어 좋아 스파이 놀이를 해볼까 저기 보이는 환풍구로 이동해 어렵다 관리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어?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어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거 빨리 와 어디 갔어 환풍구로 왔어 안 돼 너긴 내가 가장 아끼된 걸 가기였는데 여기 여기 너희 괴물 같은 자식 우후 방금은 절반의 위력에 불과하다고 응 항복하지 않으면 널 노동강내해 주겠어 멍청한 카타노아 카타노아를 처치할 수도 있어 거미괴물 나오겠다 무슨 거미괴물? 이시영이 이시영이 거미괴물 나와 보라 응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갔지?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갔더라 내가? 여기 내가 어떻게 올라갔더라 지금 저기? 아 여기다 맞아 여기? 여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으아압 애지야 일로 와봐 여기 죽어버릴거야 아 웃겨 난간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더 눌러야돼 그니까 꾹 누르고 있다가 난간을 연진 손으로 직접 잡듯이 여기 어 스페이스바 한번 더 눌러야지 올라가집니다 아 아 웃겨 또 죽었어 아 아 안돼 나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 오우 샛 코 어 뭐야 이거 오우 이거 뭐야 이거 뭐 잘못 맞았어 전기 찌리조리는 맞았는데 뭐지 이게 불총 으 2007 잠시만 흥 왜 decis 단척 넥 Citizens !", 뭐야 야 으아아앗 야야야야야야야 얘 좀 죽여봐 연진아 빨리 죽여야 돼 어어씨 아아 죽었어 어? 어디있어 징쿨? 앞에 난 위에 있어 뭐지? 뭐지 으아앗 흠 흠 흠 어이 으아앗 쯔아 연지아 여기 와서 E 눌러 E 어디 갔어? 거기서 뭐해? 아니 Q 눌러 Q 안 돼! 하하 진작 걱정하지 마 자나라고 해도 반중력 워터팡크가 있어 입장료는 아틀라스야 입장료는 아틀라스야 어떻게 여기 가지? 여기를? 넘어갈 수 있으려나? 어우 쉣 연지아 일로와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그럼 멀리서 점프하면 어떡해? 멀리서 점프하면 어떡해?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몰라 레이즈 리버랜드를 파괴한 카타가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디몬들과 함께 피노를 풀던 곳인데 난 이제 상처를 입었고 브레이글도 다 떨어졌어 어디 갔어? 그래 저 스트라스들을 파괴해 더 좋은 소리를 상상했었는데 응 아니야 하지만 봐 효과가 있어 어? 어디 갔어 thou 내차 무슨 일이야 어디로 갔어? 어디 갔어? 나 여기 있지? 이쪽이 아니야? 여기야 여기. 한 미킹 있는 곳으로 와. 오 쉣 막히고요. 징쿨? 어딨어? 왜 안 오는 거야? 응? 잠깐만 볼트 도둑. 널 잡아먹고 싶어. 환장한 식구가 있어. 오 쟤는 자. 조심해! 오 쟤는 자. 조심해! 오 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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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위에 있나? 여섯 분 짜잔 반응이 왜 그래? 내 덕분에 빌어먹을 멜리안 퀴즈에 들어왔잖아 기뻐하는게 정상 아니야? 그냥 자축하자 변진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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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일로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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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케이 그만해야지 어? 그만해야지 atable 어떻게 올라갔어? 이제 또 떨어져 죽지 말고 밑에 있어 또 아템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아? 어? 어? 아? 아! 아하! 고마워! 이제 대충 다음 잡은 것 같아 졸업이 많았는데 이건 프로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리스 프로브로 오픈을 생각은 하시던 말 던겨볼래? 뭐야 이거? 마지막 결투다 어이가 없군 괜찮겠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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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이거 방송을 하고 있어? 봐야겠다 너무 좁잖아 어땠어 나의 결투가 외비 너무 좁아 좋았어 너무 좁아서 할 수가 없어 나 이만 가보도록 하지 응 알았어 민기인 계속 하고 있어 응? 계속 하고 있어 운동해야겠다 밥 먹어 밥먹어 밥먹으려고 아 다시 올 거야? 아니면 바로 끝날 거야? 컴퓨터는 끝 어 알았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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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